아저씨 빼고 나한테 할 말이 뭔데? 윤승희씨 어디서 일하는지 궁금하지 않아? 당연 궁금하지 도진선배 카페에서 일해 그 여자 강도진씨? 아니 왜? 돈 때문이래 도진선배한테 1년치 월급 선불 받고 돈이라면 나도 있는데 그러게 너도 있는데 왜 하필 도진선배일까? 재룡이 너 윤승희씨가 강도진씨 카페에서 일하게 된 거 영 신경쓰이는구나 넌 아니고? 하긴 나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 그래서 말인데 거기까지 너가 무슨 말 하려는지 감 잡았는데 안 듣는 게 좋겠다 뭐? 설령 내가 그럴 마음이 있다 해도 네가 시키면 사주받는 느낌 들어서 그럴 마음 싹 사라질 것 같아 그래? 그럼 그만 사라지지 않게 내가 사라져 줄 테니 잘 생각해 봐 잘자 롤모델인 날 버리고 그쪽으로 갔단 말이지 이거 좀 서운하네 bez다 거다 as 그녀こんにちは 오늘 출연